M4G는 워싱 댄스팀입니다. 하지만 댄스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요. 댄스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. M4G는 댄스 미니스트리에 엠포지의 멤버들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엠포지에서 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키워지고 리더십이 키워집니다. 2학년까지 학생들은 학생들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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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엠포지에서 훈련하면서 자신감, 리더십이 키워집니다. 이 모든 것은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움직임을 표대로 삼고 있습니다. 이젠 저희들에게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꿈을 이루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문화공간은 저희 엠포지 뿐만이 아니라 시카고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며 토요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기로 원합니다.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곳에 오면 안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띠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 될 것입니다. 이 새로운 공간은 모두가 열었습니다. 학생 프로그램들과 다른 그룹들에게 사용하는 공간은 이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일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기도이겠지요. 기도해 주십시오.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첫 번째 문화공간은 기도를 필요합니다. 모든 기도를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응원하는 것은 금액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일불, 금액에 상관없이 이 금액들은 모여서 큰 일을 이뤄낼 것입니다. 너의 금액을 응원하는 것입니다.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이 있고, 빛이 있고, 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. 만약에 M4G 혼자 한 교회, 한 개인이 이 일을 이루려고 했다면,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M4G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. 저희는 순종할 뿐입니다. 여러분도 함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일을 같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.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, 기도하시는 분,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,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아름다운 일을 많이 내내, 이 아름다운 일을 가시기를 바랍니다. 나는 더원할 수 있는 것이, 이제 세상이 내의 모든 것입니다.